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한 게 양심에 맞지 않을까요? 자, 어떠세요? 그러면 보편적 양심이 아닙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 줘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일이 더 옳은 일이다. 그거 양심적이잖아요. 그럼 공리주의이네요. 그렇죠? 뭐가 다를까요? 이게 양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콜버그의 도덕이론에서도 양심 단계는 단계가 더 높아요. 그 아랫단계가 공익단계예요. 공익에 좋으니까 선이다 하는 단계가 그 아랫단계고요. 더 높은 단계는 양심에 맞으니까 선이다 하는 단계예요. 두께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만 들으세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는 거 못 견디겠어요. 찜찜해요. 양심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는 게 선이다 하는 그런 경지는 도인들의 경지고 불보살 사도들의 경지입니다. 분자들의 경지입니다. 모두 최대 다수한테 최대로 행복이 가는 게 좋지 않냐.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좋지 않냐. 말은 좋은데 그거를 인간의 꾀로 계산을 해 가지고 내려고 하면 공리주의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여기서요. 한 명이 죽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공리주의 입장에서는요. 한 명 손해봐서 여럿이 사니까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한 명 손해볼 사람만 정하면 돼요. 양심은요. 그래야 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 한 명에 대해서도 아파하면서 결정을 내리면 양심적인 거고요. 공리주의자들은 매정합니다. 한 명 손해봐서 다수 살렸으면 이득인 거예요. 왜? 거기서 양심을 빼고 얘기하면. 결국 공리주의도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기준이 판단 근거가 양심이 돼야 돼요. 왜? 왜 공리주의가 옳을까요? 양심에 맞으니까요. 근데 양심을 폐지하고 공리주의적 계산만 하다 보면 매정해집니다. 소수의 희생이 당연하게 돼요. 다수가 이득을 보면 소수는 희생해라가 돼요. 뭐가 빠졌죠? 양심이요. 양심만 들어가면 공리주의도 양심이랑 맞아서 함께 돌아가는데 양심 빼고 공리주의만 얘기하면 주장만 하면 그거는 양심하고 어긋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묘한데 달라요.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양심이냐? 모든 사람한테 이득이 되면 소수는 손해봐도 된다는 그런 발상이냐? 다르죠. 같으면서 다르죠. 근데 들어가보면 또 하나인 게 공리주의가 왜 우리가 다 옳다고 여길까요? 공리주의적 관점을? 양심이 맞으니 양심에서 옳다고 하니까요. 좀 이해 되세요? 오묘한 얘기인데. 양심에서 맞다고 하니까 옳다고 하면서 양심을 폐지하고 계산을 해버리면 오히려 양심에 어긋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소수의 그리고 이런 거예요.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이득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은 분명히 옳아요. 우리 양심에서 지지해요. 그런데 양심을 빼고 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득 보는데 누구는 손해보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공리주의라면 많은 사람의 이득을 추구해야 맞는데 소수의 이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처리하실 건가요? 그럼 그런 답을 다시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양심에서 찾아야 돼요. 그 자체 내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이 흔히 선악이 없다. 이런 거를 자꾸 주장하시면서 한 명 손해봐야 되는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런 딜레마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공리주의 안에서는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명의 손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무시하고 갈 건지 그 한 명 때문에 다수가 손해볼 건지 계산의 관점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공리주의식 계산입니다. 양심은요. 모두를 남을 나처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이거 구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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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